신원씨가 그렇게 평소에 욱을 하나요? 신원씨가 그렇게 평소에 욱을 하나요? 개인적으로 신원씨가 아니고 신욱이에요 제가 진짜 형이라고 해요 형님 욱할 때는 진짜 무덤이에요 가열지를 한 번 박아 황! 하시면 간다 잠깐만 뭐야 으하하하 아씨 아 진짜 아 진짜 이 옷으로 할 것じゃない? 날씨가 네 네 아 이 거야 네가 원하는 미션이니까 자 2분 후 3분 후 3분 후 3분 후 갖고 싶다 그 팀 안 그래도 오늘 반팔 티셔츠 타려고 했는데 이빨 이쁘다 어디서 했어? 되게 잘생겼다 신규의 거인가봐 집중해! 안 주던다 집중해! 안 주던다 아 나 잘생겼어 아 나 피곤했어 이제 시작할까요? 네 뭔데? 네 신원씨의 인내심 테스트를 시작할 거예요 인내심 테스트를 시작할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 진짜요? 어 신원아 미안해요 아 괜찮아? 어 신원아 미안해요 아 괜찮아? 나 핸드폰인데 아 이거 미션이라도 미안해 나 떡볶이 먹을래 왜왜왜왜 아! 아! 야! 아! 아! 야!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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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난 떡볶이 처리했구나 네 나 진짜 떡볶이 못 먹어 알았어 아 야 아 야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거야 아 아 와 나 이거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싫네요 아 안 닿았어요 아니야 안 닿았어요 아니 으아 으아 하 이라고 아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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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맛 괜찮은데? 근데 뭐 봐? 뭐? 아! 아! 우리 5초 뒤에 끝낼게요. 아, 네. 5, 4 아, 잠깐만. 감사합니다.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. 아, 네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이리 와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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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